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12월 25일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방송은 24일날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담당 기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건 25일 올리지만 아직 성탄 전야 축하 행사를 제가 정말 그동안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됐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해서 약간 걱정되고 말로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잘했는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오심에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자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날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서 오늘 하루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족과 신실한 성도분들과 친구와 모든 분들이 함께 이 기쁨 속에서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승리한 삶 선물은 말씀밖에 없네요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연속강의 설교직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강의 마태복음 1,2,3,4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3월까지 꾸준히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또 저희들의 목회사역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보였던 것처럼 이제 인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 안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났죠 이제 어제 말씀까지 24일까지 말씀까지는 예수님 1,4,1, 예수님 탄생 전의 이야기 오늘부터는 드디어 예수님 탄생 후의 이야기 그리고 유년 시절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성인의 모습으로 성인은 이제 성장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이제 첫 번째 저희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탄생 후 탄생 이후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해로당 때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해로당 때예요 유대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시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의 모습에서 우리가 차이를 느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전에 한때 이제 저희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사복음서를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묶어서 연구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 중에 이 성탄절 모습 중에 이제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 말구유에 누워계시는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우선 처음에는 목자들이 찾아오죠 시간상으로 목자들이 찾아오고 그 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말구유의 성탄절 24일 행사 때 이런 연극 본 지도 너무 오래됐는데 다시 보고 싶네요 그 이 모습이 그려지시죠 목자들 찾아오고 한금과 유한과 모략을 가져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에 연구를 보고 또 마태복음에 있는 성경구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말씀과 이렇게 구분해서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분명히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베들렘의 날심에 이미 나셨다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혹시 일어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하면서 집에 들어가 마국간에 들어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의 중심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더 연관돼서 얘기하는 게 왜 헤롯이 아이를 죽일 때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몇 살이죠? 갑자기 제가 지금 3살이 2살인지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다시 한번 후반 말씀 나왔을 때 확인을 해보죠 왜 이걸 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베들렘에서 태어나고 나서 1, 2년 이후에 발생한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역사가들의 주장도 있다는 거 하지만 알아두시라는 거 왜 이런 주장을 접했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라고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본문 성경 내용의 좀 중요한 사상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당연히 왕이었으니까 유대 예루살렘으로 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별이 이제 유대 지역에 와서 이제 갑자기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수라면서 꼭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왕한테 와서 우리 후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왕의 그 계보가 완성되지 않고 이 당시에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로마치아 하에서 로마 황제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안티바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연구에서 얘기했다시피 그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이 왕권이 이제 이 사람 죽은 다음에 흩어져 있던 거를 다시 이제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 치리 지역이 회복됐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 물으니 자 그래도 이제 물어볼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엠이 대답도 굉장히 훌륭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해서 선지자에서 기억되어 있던 말씀을 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베들레엠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에 헤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나타났냐 왜 나이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베들레엠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기서는 이제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 다시 그 별이 나타났어요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 따라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다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계기는 뭐죠 다 알다시피 큰 별이에요 왕의 별이죠 즉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 별이 없었으면 동방 박사들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보자면 이 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이란 거죠 예수님을 만날 초대장 자 그렇다면 누가 보금에서 나타난 목자는 어땠나요 목자들도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말에 그 초대에 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갔어요 이거는 정말 이 초대라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어요 이 초대가 어떻게 전달됐죠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 초대에 하나님이 초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에 응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재미를 느껴요 뭐 의미 있는 일을 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왔던 쇼핑이나 쇼핑이란 표현은 너무 과격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실 복된 소식과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그 잔치에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초대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비교는 이런 초대의 비교는 현대 이제 제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현대교회 입장에서 적용점으로 찾아낸 것 적용점으로 이제 제시한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해로당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의 비교예요 해로당의 모습과 우리 구세주의 왕의 모습을 극려하게 이 예수님 탄생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더 뒤에까지 연결이 되죠 해로당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하는 것은 이 초대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초대에도 예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초대에 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죠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초대거든요 우리가 여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한 번 선언이 되면 그 시간을 지키려는 이유가 이거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워놨어요 예배에 대해서는 누가 누가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예배 순서를 정한다 이것이 정말 좋은 질서를 세우는 가장 좋은 전통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유대 해로당은 이 초대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 초대를 알게 되자 그의 반응은 뭐예요 이 초대 대상 자체를 멸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 뭐예요 한층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초대에 미리 와서 이 초대의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 초대장이 전달돼서 이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옴에도 이 초대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태만해졌어요 이들의 모습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사용받게 되죠 지금 간단하게 기획하고 있는 것이 승리하는 사람 방송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길어지는데 여담을 하니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소유리의 문답에 대해서 지금 5분짜리 한 주제당 5분짜리 짧은 교리의 공부 동영상을 만들까 해요 총 107개? 107개인가 108개인데 5분짜리 동영상을 해도 좀 듣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5분 소유리의 문답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이삼일에 나눠서 할지는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한번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초대에 참여 받고 안 받고가 하나님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랑 상관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초대장을 받았다 안 받았던 것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이 안에서 기뻐하는 데 우리가 쓰임을 받느냐 동방 박사처럼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거역하면서 죽이는 데까지 쓰임 받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는데 구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들의 죄가 지적당하고 영원히 이 참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실하신 공의가 드러나는 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참여가 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교리문답에서 좀 더 조리있게 좀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에는 말 그대로 본문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무엇을 보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나요 무엇을 봤냐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한 놈을 하는데 별을 봤어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냐면 해로당의 궁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묵상했으면 하는 것이 왜 이 해로당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셨을까 이것은 저는 어미를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초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각자 영적인 지도자분들과 좀 많이 내용을 나누셔야 돼요 왜 이 초대장이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누가 어떻게 됐나요 해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3절 말씀처럼 해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왕의 탄생이 그들에게 가진 의미가 지금 동방 박사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누가 무엇을 근거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했나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나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렘이 있는 선지다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했어요 동방 박사는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일에 너무 기뻐했어요 이 일에 초대받음을 이 일에 동참하게 됨을 이 일에 참여하게 됨을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부분은 본문의 중심사상에서 목사님의 설명으로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왜 회로되게 가지 않았나요? 예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 2장에서는 예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있다 마태복음 1장은 탄생 전의 역사의 2장은 탄생 후의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이방인을 상대로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의 최초의 목적자를 유대 서민인 목자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적인 거죠 그 대상하고 비교해 보면 유대인의 상대로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방인의 특정 개그인 박사들이 최초의 목적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기록 중 누가의 것이 지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보였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사상이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메시아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시자 유대 교권주의자나 지도자들이 제외된 의외의 곳에서 환영받으시고 형식적 유대인의 왕의 해록과 주변 인문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받으시고 부모의 고향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번 중신화상 본문에 대조되는 두 왕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우주의 창조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제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참 하나님 찬 사람이시요 자기를 십자가상에서 예수와 구속의 길을 위해서 왔어요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왔어요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왕은 애돔 출신이에요 정치적으로 탁월해요 지략과 용기가 가졌지만 냉혹하고 정신병적인 폭정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를 통치하던 해로당이에요 두 왕을 비교해 볼 때 통치 스타일은 예수님의 통치 스타일은 자기 부정적이에요 자기 부정적이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는 이래? 예스 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해로스는 이기적이요 자기 탐욕적이며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보여요 우리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게 더 매력적이냐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탈욕가라고 지략과 용기를 가지고 냉혹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들의 결과는 항상 뭐냐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기적인가 자기 탐욕 중심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단을 굴복시키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을 굴복시키느냐는 되냐면 사단을 죄를 굴복시켜야 돼요 헤롯은 사단에게 굴복하는 데에서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살인을 절질러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2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예배한 사건을 통해 예배자의 세 가지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희한하는 멍교를 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가 선언되면 그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예배의 가장 기본 자제거든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정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의 종교식이기 보다는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에요 이 초대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내가 이 초대를 거절하고 다른 세상 초대에 갈 것인가 성탄절의 의미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왜 성탄절에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해요 이 초대보다는 다른 초대가 좋거든요 다른 초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복음에 동참하게 돼요 복음이 주시는 참 진리와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왕께 경배하러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왔어요 이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 잔치에 정말 귀중한 부분으로 사용받기도 하죠 셋째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꿈에 해로되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에 순종하였어요 예배자는 주신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효과? 즐거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신 단 하나 그건 순종이에요 이거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세요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해본 사람일수록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세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서 그것을 거절해요?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잔치를 만들고 싶어서 이러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화답이에요 내가 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에 화답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 초대를 받아도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생일 선물을 준비해가는 것처럼 그 합당한 예물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질서가 바로 이 예배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탄생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 동방박사 같이 모든 것을 우선하여 찾아가고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찾아가고 찾고 기뻐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여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일반 종교적 수준에서 평소 3대로 자기 직무를 감당하되 규례에 따라서 하고 자기 예배가 없는 자예요 누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해롭같이 정면에서 반대할 뿐 아니라 밖에하고 여의치 않으며 집단학사까지도 감행하는 악의적인 적대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도 문제이지만 무관심한 세력도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에서 예수님과 해롭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본문에 얘기가 되어 있고 동마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의 내용과 그 의미는 아직 설명이 안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일 토요예배에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을 보셔도 되고 토요예배 말씀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된 예배자 예배의 본을 바로 배우시는 또 그 예배의 본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저경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통해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아이들은 성탄 선물 받는 걸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초대 이 초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요? 이 기쁨의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고 이 임제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2016년 이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특히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꾸준히 보게 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루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2016년 성탄절에는 이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기쁨이 함께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리더분들은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세상 왕과 다른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히 영광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피 성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